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후보 사퇴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일부 당원들 또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오늘 자필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를 사퇴했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공개한 것입니다. 자 정권교체가 무산되는 상황을 막아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지자들이 이해를 구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저의 완주를 바라셨을 소중한 분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후보 단일화 결과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큰 아쉬움과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독자 완주를 바라셨던 분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동시에 정권교체 대의를 부각시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주창했던 정권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시작한 정치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고통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아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고민은 거기에서 비롯됐다고도 덧붙였는데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시작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정치를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정치는 완주한다는 게 만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완주한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경선을 함께 했더라면 어땠을까? 맨 처음에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경선을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준석 대표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단일화를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단일화가 없다 이야기하고 끝까지 간다 했다가 다시 돌아서는 바람에 이런 지지자들이 중간에 속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망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야기가 윤석열 후보와 나왔을 때 그때 본인은 자신이 제시했던 그 기준으로 단일화를 받지 않으면 절대 나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완주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러나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단일화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 나가서 완주한다고 7%, 8% 지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완주해가지고 7%, 8% 받은 다음에 그게 무슨 세상을 바꾸는 것일까?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연대, 협력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정치행위고 또 본인이 소신 따라서 아무리 큰 제안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홀락하는 것 그것도 한 정치인 것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런 걸 보면 안철수 후보가 중소후보였다는 것 중소정당이었다는 점에서 항상 본인은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 합당 아니면 저기 합당, 여기 단일화 아니면 저기 단일화 그걸 벌써 3번, 4번 이상 했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 후보의 독단적 확장력이 없다는 걸 잘 드러낸 것 아닌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치했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본인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잘할 정치 같으면 벌써 잘았을 것이다. 벌써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단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나오고 난 뒤에 벌써 대선 후보,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초초 명량 같은 사람들과 붙어서 다 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고 안철수는 큰 털에서 뭐가 나라를 위하고 뭐가 정치를 바꾸는 것인가.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 주어인 본인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정치는 비참하게 되고 나중에는 끝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길 때는 기고 그리고 결단할 때는 결단하는 그런 통찰력이 정치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포함해서 모두 4차례의 철수정치, 이른바 철수정치를 비판받아왔는데 이걸 의식한 듯 이렇게 말하면 완주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 꿈꾸는 나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참 애매한 말들입니다. 지금 군소정당인 후보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하신 분들이 꿈꾸는 나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러면 희망고문입니다. 사실상 희망고문.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권력을 갖지 못하고 정권교체를 못하는 후보가 너무나 많았다. 지금까지 숱하게 늘려있는 사람들이 군소정당의 후보거나 또는 지지율이 두 자릿수 또는 20%로 못 올라가는 후보들이 대개 이런 말을 하다가 끝까지 가겠다.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중단에 단일화함으로써 포기함으로 해서 그쪽 국민의 당의 일부 지지자들도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빨리빨리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 빨리빨리.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올린 이 편지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의 완주를 바라셨을 소중한 분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후보 단일화의 결과를 통해 많은 분들께 큰 아쉬움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의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저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많은 지지자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저의 독자 완주를 바라셨던 분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짓하면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장했던 정권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절을 따뜻하게 품기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시작한 정치였지만 여전히 국민 고통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음에 번민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단일화 결단의 고민은 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완주를 못했다고 해서 결코 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의 성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성원을 잊지 않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고 혼순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동안 나라를 걱정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송구함과 죄송함은 더욱 큽니다. 저는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온 길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 꿈꾸는 나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안철수 올림 이렇게 본인이 중간에 완주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새를 따라가는 파워게임이지만 그러나 이 큰 새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가는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이번에 대통령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 그러니까 국가와 나라의 소명을 받았을 때 딱 한 번 이번만 이번만 본인이 쓰이기를 원한다. 이번에 딱 적기 적재 본인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런 게 강력이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떨어지면 또 나오고 떨어지면 또 나오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구정치인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낡은 정치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주장하는 가치가 항상 새롭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정치는 그 시대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안철수가 원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시대가 원하는 것과 국민이 원하는 게 맞으면 그 나라는 융성 발전하게 됩니다. 융성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국민들은 엉뚱한 게 원하게 되면 그 국민들은 고통스럽지 모릅니다. 특히나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시대나 국민이 원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가면 그 정치인이야말로 불행하게 된다 하는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대의를 따라가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